지난 7월 동순에 오프라여 지금까지 존회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놀이동산, 예술극장, 물놀이장, 역사문화 박물관 등을 포인트로 가는 곳마다 환성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연면 조선종 자치소 성리 79년을 만든 올해 우리 고향 영민의 관광경제 발전에 더 큰 생기와 활력을 심어줄 공명왕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치소 성리 70주년 경축의 무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좋은 날 경상하는 축노대가 맞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역시 축노대를 즐겨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연내감장 출연한 가수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치마풍을 다풀은 어디로 가느냐 기농자를 안고서 어디로 가느냐 명절이라 즐거운 날 벗꽃소리 Alber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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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